국경에 항공무기 배치하자 중국군 빨간불 KF-21 전투기 170대 1차 도입계약 뜻밖의 강대국 한국과 동맹 강화 요청 바다에 떠다니는 전투비행단으로 불리는 항공모함은 한때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기도 했죠. 하지만 엄청난 유지비용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이 항모킬러로 등장하면서 항모의 시대도 저무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항공모함 역량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철령 기자와 월드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국 얘기부터 해보죠. 중국이 벌써 세번째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워서 최근 시험항에까지 마쳤는데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발전시키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중국의 영내 패권 추구를 위한 군사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 항모인 푸젠함은 타이완과 마주보는 푸젠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신형 항공모함을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은 타이완 흡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외교함 보조략을 결정하는 외사형 도서조의 조장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항모건조 사업은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중국은 푸젠함 외에도 네번째 항모건조를 추진 중인데 향후 최대 6척 정도의 항공모함 전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인도태평양에 전개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공세적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와 일본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의식해 항공모함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로 해역 분쟁에서 열쇠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미 비그란트 항공모함을 진수시켰고 일본은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탑재됩니다. 두 척의 항모전단이 본격 가동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도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을 8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임한 통급 초대형 이지스함 더 2척을 추가해 2028년까지 10척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육지 영토보다 훨씬 넓은 해역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항모전단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명분은 해양 영토 방어용이지만 공세적 해양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즈모급 두버남인 카가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만든 수직 이착륙기 F-35B의 탑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해군의 숙원사업인 항모전단 구성기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초음속 미사일의 거대 표적 돈 먹는 하마 등으로 불리면서 퇴조하는가 싶은 시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항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걸까요? 중국의 패권 도전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린 것도 원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해상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 유지 비용은 계산이 쉽지 않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모함 혼자서 작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점수함이 앞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이지수함들이 공중 방어를 하면서 호위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특히 핵 추진 항모가 아닐 경우 연료 공급 함정까지 따라다녀야 합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별도 항만 시설과 함재기 전용 지상활주로도 필요하고요. 총 11척의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무기체계도 뛰어나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연료 걱정을 덜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신 항모인 푸저남도 디젤 엔진을 사용해 작전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익과 영예수호를 위해선 항모전단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중국이나 인도 일본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 경항모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 항모가 다시 부상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경항모를 넘어서 함재기 30대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모급 이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군 당국으로선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 대전략 차원의 논의는 물론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정책결정과 초당적 합의 없이는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초 경항모가 논의될 당시에는 미국의 수직 이착륙긴 F-35B 도입 등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우리 기술이 80% 이상 들어간 KF-21의 기술적 검증이 끝난 상태여서 해군 함재기 버전 해군을 뜻하는 네이브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KF-21의 개발까지 상정해서 연구해보자는 데까지는 곤 일각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후 계획 압박에 네타냐후 하마스 패배가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현지시간 가자지구 전후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하마스가 패배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가자지구의 통치 안보 재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국내 비평가들과 해외 동맹국 특히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이 안보 문제에 대해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역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통치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선행 단계로 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과는 상반된 것이다. 가자지구 전후 계획에 대한 논쟁은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지역과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전투가 다시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군이 대부분 장악했던 지역에서 전투가 재개되고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발사가 늘어나면서 하마스가 재편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의 전후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군사적 이익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해왔지만 하마스가 패배하지 않는 한전후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며 하마스가 건재한 한 그 다음 날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내용 없는 말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의 고위 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하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팔레스타인 민간 지도부가 탄생할 가자지구의 전후 계획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내각에 거듭 간청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3인 전쟁 내각의 일원인 그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결단을 내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 통치와 군정 수립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주체를 즉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스라엘의 전후 계획 부재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3. 김정은 바이든 곤란에 빠뜨려 트럼프 복고 촉진 생각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집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해외 외교안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선 이명구원은 16일 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리너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고체대륙간탄 도미사일 테스트 등 최소한의 비살상적 도발을 할 수 있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며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는 없다면서도 김정은의 수사는 소규모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테리 연구원의 주문이다. 그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제재가 효과적일 때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땐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의 기호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금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방어 노력을 늘려야 하고 서울과 도쿄 간방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 협력 증진도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무인기 드론 인공지능 활용 무기 개발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활용 무기 개발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무기 개발 등상